자전거를 타고 경주로를 멋지게 오르내리는 중국 젊은이들. 작은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굴곡진 코스를 날아다니듯 질주합니다. 묘기에 가까운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이 운동은 BMX인데요.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중국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인데요. 점점 많아지는 인기에 학원에서는 고급 코치가 부족할 정도라네요.